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지속적으로 서방세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국무장관과 나토 사무총장이 한 목소리로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탄약 생산 확대가 우크라이나 지연에 도움이 된다며 한국을 압박했겠어요. 물론 냉전이 끝나고 대규모로 포탄과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져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알겠다만 압박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하되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비살상 무기 지원을 위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습니다. 물론 살상무기를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 무기 부품이 간접적으로나마 전쟁적인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것입니다. 이 장비의 경우에는 크랩 자주포인데요. 한국, 영국, 독일 등의 지원으로 폴란드에서 생산된 자주포로 한국은 차체만 공급을 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나 간접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알맷, 천막, 무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살상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죠. 심지어 한국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러시아 침공 이후 57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전체 27위에 해당하는 순이었고요. 한국이 생각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적극적이었다는 분석재료였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서방세기 압박은 더 심해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을 언제 하는지 알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동양을 감청해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국 지연과 미국의 한국 감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기밀문건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기밀문건의 경우에는 디스코드와 마인크래프트 디스코드 채널, 텔레그램, 포첸 위주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 기밀문건의 유출은 인터넷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으로 채팅으로 싸우다가 기밀문건 접근이 가능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형태로 유포가 되었는데요. 알려진 것만 총 100여쪽에 이르는 문건이었습니다. 미국 NSA, CIA,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무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이었죠. 일부 기밀문세는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 기밀이라는 의미인 시크릿이나 노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어권 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즈 국가들과도 공유하지 않는 매우 높은 수신의 기밀정보였죠. 유출된 문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이 가장 많았는데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양측 전사자 분석, 주요 전선 현황, 4월 중순까지의 무기 지원 일정, 부대 및 대대전력 분석 및 훈련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3월 1일 작성된 문건에서는 양측 전사자 규모가 드러났는데요. 지금까지는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친 사상자 수가 공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의하면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러시아군 전사자는 3만 5천 5백 명에서 최대 4만 3천 5백 명으로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보다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전사자가 1만 6천명에서 최대 1만 7천 5백 명 정도였죠. 영국의 벤 월러스 국방 장관이 2월 23일 날 러시아군 사상자가 18만 8천 명이라고 밝혔는데 출된 문건에서도 러시아군 사상자 규모를 18만 9천 5백 명에서 22만 3천 명으로 보고 있어서 윌러스 영국 국방 장관이 밝힌 숫자와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도 피해가 막심했는데 우크라이나 사상자 수도 12만 4천 5백 명에서 13만 1천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문건에서는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력 구축 일정도 드러나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9개 여단을 훈련 및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까지 6개 전투여단, 4월 30일까지 3개 전투여단 전쟁 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건대로라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독립적으로 12개 전투여단을 추가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장비 지원에 대한 일정도 적혀있었는데요. 82여단은 스테이커 장갑차 90대, 마더 장갑차 40대, M113 병력 수승 장갑차 24대, 챌린저 전차 14대 등 모두 150대를 갖출 것이라고 세세하게 적혀있었고요. 33여단도 이와 비슷하게 독일, 캐나다, 폴란드에서 온 레오파드 전차 32대와 미국제의 MRAP 90대 등을 받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항공모함이나 잠수함들의 위치도 적혀있었죠. 바모트와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병력이 얼마나 포진되어 있고 어느 방향으로 진격하는지 상세한 전항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건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정부 요원들이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반영된 업데이트된 전장 상황도 있었죠. 또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탄약과 반공 관련 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유출된 문건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S-300 지대공 미사일이나 하이말스의 소진율과 고갈 시점 등 민감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서방세계의 반공 무기 지원 일정도 적혀있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다소 적혀있었고 이것이 또 그대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기밀문건 유출 이후 작전계획의 일부를 변경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출된 문건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포탄 제공 요청을 받고 해당 판매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미국은 이러한 정보를 도감청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 중 미 국방부 문서에는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이 김성한 전 국간부 실장에게 미국의 탄약 제공 요청에 응한다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상황에 정부가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를 의미하는데요. 이에 한국이 미국의 압력과 전쟁 중인 국가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감청은 전화 및 전자메시지를 도청하여 확보했다는 표현도 문건에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에 2023년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라고 적혀 있었으며 신호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의 국간부 실장의 서방 무기의 주요 통로인 홀란드에 포탄을 판매하자는 방안을 제의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이따 한국의 외교, 안보, 사령탑이 전부 다 미국에 의해 도감청이 되었고요. 정부 수집의 장소가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국 국내로 보인다는 점에서 한미 간의 외교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동맹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의 외교 갈등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영국 관련 상황 등에 대해서도 동암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야말로 자불안성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첩보기관인 모사드의 고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모사드 관리들과 시민들을 옹호했으며 일본은 정부를 비난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한 것도 큰 문제인데 국내 문제에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모사드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스라엘에서의 시위 문제도 크게 커질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 중동,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정부도 포함되어 있었고 중국이 요르단에 외교적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도 담겨져 있어서 이 문건에서 언급된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닌지라 미국은 그야말로 자불안성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김태우 국가안보실 일체장을 미국으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양국이 상황 정리가 끝나면 미국 측이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작은 이슈로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주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외교, 안보라인의 사령탑이 도감청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도감청이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뚫렸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보안이 뚫렸기 때문에 관련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실 미국이 이렇게 전세계를 대상으로 도감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기밀자료 폭로 사건이 그 예시죠. 스노든이라는 NSA 의원이 가디언즈와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미국 NSA와 영국 GCHQ 등의 정보기관들이 전세계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털 사용정보들의 개인정보를 프리즘이라는 비밀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해온 사실을 폭로한 사건인데요. 심지어 미국 주재 38개국의 대사관들도 도감청한 사실도 폭로하였고 한국도 도청을 한 사실에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동안 미국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많이 가했는데요.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안 그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도감청의 경우에는 미국이 불법적으로 한국을 도감청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또 얻어야 할 것은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매번 도감청을 한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건 호구죠. 여러분들은 이번 기밀문건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옴!